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건망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은 건망증으로부터 시작이 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한의학을 가지고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런 병리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치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는 두려운 질병이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치매는 안 걸리고 죽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들 하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유양병원에 가서 다른 나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0대 초 중반이면 대부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걸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과치 가면 80대 후반 90세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셨네요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산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수명 연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치매도 일종의 어떤 뇌질환이기도 하지만 만성퇴행성 뇌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세포들이 노화되고 태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나이 들으면서 몸이 약해지고 태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뇌세포가 약해지면서 치매 발생률은 자꾸 더 높아지고 있고 지금 75세 이상이 되면 20% 이상 30%까지는 치매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병률을 지금 의학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그 건망증 같은 기억장애가 아니라 우선 판단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지적 수준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 포악하거나 우울하거나 하여튼 기해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고 하는 등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면서 지금 의학계에서 대상 1호가 암보다도 치매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치매 환자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놀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합니다 환자들한테 나중에 요양병원 가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를 질문해 그럼 너너너너너너라고? 그러면 음식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치매는 누구나 걸리기 싫어하는 그런 혐오에 두려운 질병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치매가 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치매병도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에 대해서 왜 치매에 걸리느냐 의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변성이다 최근에는 뇌에도 배설 기능이 있는데 그 배설 기능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등의 많은 이런저런 이론들을 제시하고 실험 연구한 결과들을 제시하지만 또 그것을 뒤집는 이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직은 정확하게 치매가 이래서 생긴다고 하는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치매 치료 자체도 지금은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어떤 특수한 특효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치료예요 약도 좀 쓰고 정보 기억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약을 좀 쓰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상담을 하고 작업치료라든가 행동치료라든가 요양을 하는 등의 이런 종합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치매 환자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치료 효과가 있냐를 분석을 해보면 대개 치매 기간을 짧게는 6개월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불가하대요 대개 치매 환자들이 사망을 하기 전 3, 4년 정도는 진짜 심각한 치매 상황을 보여서 가족들이 굉장히 괴롭고 병원 속에서도 힘든 문제인데 이거를 1년 정도로 단축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이겠습니다 어쨌거나 치매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해서 조금 더 연장하든가 심각한 상태를 줄여나가는 정도의 효과를 해서 더 이상 큰 것이 별거 없다 그래서 참 우리가 치매가 무서운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 자체가 그렇지만 치료법이 없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치매는 과연 치료가 안 되는 것이냐라는 우리가 질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병원에는 저는 치매 전문 병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담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담적 증후군을 가지고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건망증을 가지고 계세요 건망증과 머리가 멍한 것, 집중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일부는 치매 초기나 중기의 환자들이 내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치료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호전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치매에 대한 병약적인 소견을 새로운 한의학에서 연구를 해서 왜 치매가 걸리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치매 말기 환자 대소변을 못 가리고 대화도 안 되고 또 신발 자체도 신지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하는 말기 치매 환자들한테 이러한 치료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처방을 드렸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것이 많은 임상 통계를 통해서 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희망적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치매를 분석했고 거기에 따른 치료법들을 만들어냈는가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뇌에 역량을 주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뇌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뇌에 좋은 역량이든 나쁜 역량이든 역량을 주는 우리 몸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져봐서 찾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치매하고 연결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치매가 왜 걸리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뇌세포 위축이 있어요 뇌세포 경화도 있어요 뇌세포가 위축이 되고 경화가 된다 뇌세포가 아주 부드러운 신경 다발로 돼 있는데 그 뇌세포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어진다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 조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위하고 장이잖아요 위하고 장에 이제 담 담독소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간이나 이런 심장을 통해서 뇌에다가 역량을 주는데 이 담이 뇌에 가게 되면 뇌세포는 딱딱하게 굳어져요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굳어지니까 뇌로 공급이 되는 혈액 공급도 막아요 그러면서 건망증 속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전구 증상 그러면 건망증이 심한 경우 구취가 심한 경우 그 다음 우울증이 심한 경우 만성변비가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으면 치매 잘 걸려요 만성변비도 장에서 숙병 같은 게 많으면 얼마나 더러운 기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뇌가 약한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담독소가 뇌에 가면 뇌세포가 경화가 된다 그래서 치매의 담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세포의 진액이 감소되는 게 있어요 뇌는요 아주 신경 기능들이 활성화되는데 이 안에 뇌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실이 호수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척수 있잖아요 척수액을 통해가지고요 뇌실액에다가 그런 액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게 저장해놨다가 뇌를 많이 쓰면 뇌도 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뿌려줘요 꼭 엔진 오일 같은 거예요 자동차 잘 부드럽게 달리게 하던 엔진 오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뇌에도 그런 아주 좋은 오일 진액 최고의 깨끗한 액들이 뇌는 공급을 받아가지고 뇌신경 세포에다 계속 엔진 오일을 그런 기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뇌실을 액을 공급하는 장기가 뭐냐면 콩팥이에요 신장 이 신장에서 그러한 액을 진액을 만들어가지고 척수액을 통해가지고 롤을 통해서 뇌에다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콩팥 끓으면 오줌 걸러내는 걸로는 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더 아는 게 있으세요? 그렇게 없죠 근데 콩팥은 소변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요 진액을 콩팥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오줌 걸러내는 거라면 하나는 그런 진액을 저장해가지고 보내는 우리가 눈으로 많이 쓰면 안구건조 생기죠 안구액을 누가 주는 줄 알아요? 콩팥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 관절 여러분도 오래 쓰면 퇴행성 가지고 뻐그덕뻐그덕 거르죠 관절에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콩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위장에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위산 때문에 위장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걸 방어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물질도 다 콩팥을 써줘요 그리고 피부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다 콩팥을 써줘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어서 위장해서 1차적인 영양물질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간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조금 더 미세한 영양물질로 만들어져서 심장을 통해서 흉선을 통해서 피가 되고 림프하게 되는데 그러한 피가 된 것들을 한 번 더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액기 있어요 그런 진액을 만들었다가 좀 연아문걸로 만들었다가 콩팥에다가 저장한다 이거죠 이 콩팥에다가 여기다가 진액을 이렇게 공급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꼭 은행에다가 돈 저장했다가 돈 쓸 때 갖다 쓰는 것처럼 콩팥은 진액을 이런 기능이 콩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콩팥에서 진액을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뇌실에다가 공급해가지고 뇌기능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데 기여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떨어져요 진액이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냐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과로한 사람들이 밤에 땀나는 사람들 이런 게 다 진액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땀나는 걸 우리가 도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땀이다 진액을 뺏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썩 좋은 건 아니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뭐 받는다고 그러죠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열받으면 진액은 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콩팥의 진액을 줄여가지고 결국은 뇌세포가 어떻게 돼요 진액이 감소돼가지고 쪼그라들어요 어떻게 쪼그라들까 호두 있잖아요 호두 오래된 호두 이렇게 쪼그라들듯이 그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뇌 용량이 감소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세포 빈혈 및 괴사 심장에서 계속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긴장된 상태 이런 스트레스 이것저것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일 걱정 동 걱정 걱정을 사사하는 분들은 자꾸 심장이 쫄이게 돼 있어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해질 때마다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주니까 뇌세포가 그때그때 빈혈이 오면서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계속 만성화되면 치매로 빠지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 전달 호르몬 기능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 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간 상화 막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긍정적으로 활동적이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위축되고 우울증에 잘 걸리고 체질이 있어요 성격적인 체질인데 그것이 그 사람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간에 이 상화가 잘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화가 많이 가르쳐주면 정력도 세요 막 흥분도 잘해요 근데 상화가 없는 사람은 성적 욕구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화가 거기에 성격적인 문제나 행동의 패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활성적인 호르몬을 만드는 데 다 기여를 해요 그래서 간의 상화가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분이 팍 뿅 하고 좋을 때 기억도 잘 나고 생각도 잘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울하 그러면 아 뭐지 뭐지 이러고 그게 바로 상화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 정보 전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치료할 때도 그런 호르몬을 주는 게 아니라 간 상화를 촉진시켜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나와서 더 부작용 없이 근본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외에도 독성 환경도 있고 또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뇌세포의 어떤 면역반응 자가 면역반응 들에 의해서 뇌세포 손상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뇌세포에 끼면 그 안에서 면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염증이 생겨요 이 독소가 들어오니까요 담이라는 게 독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역반응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뇌에 조금씩 조금씩 염증도 생기고 뇌세포 손상도 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담을 없애면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의 대표적인 치매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치료하면 치매를 예방도 가능하지 예방은 더 쉽죠 그리고 치료도 가능해지더라는 얘기죠 뇌에다가 독소 담독소 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담독소 를 빼서 뇌세포를 부들부들하게 경화된 조직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다음에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지켜서 피를 공급해 주니까 뇌세포가 다시 활성화돼 그리고 뇌에다 진액을 공급하니까 위축됐던 것들이 다시 진액이 받으면서 그렇게 돼 그리고 뇌정보 전달을 촉진시켜주면서 간을 좋게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뇌에다 영양을 주니까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약을 개발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매가 진행됐던 사람들도 환자들이 생동이 좀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계산도 돼요 많은 식의 효과를 저희들이 뜸 뜸이 봅니다 이제는 치매도 얼마든지 아주 심한 케이스만 아니라면 얼마인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조심과 활동적인 운동도 바꾸고 그 다음에 콩팥 같은 진액 같은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건강운역을 통해서 얼마인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병태를 규명을 분석을 해냈고 거기에 근거한 치료법이나 예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다시는 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치매에 대해서 한약 새로운 옷을 입다 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ter유가 고맙습니다 feet cold 지배 bars 들어있는 다음은 감사합니다.